난 이현 이 시대의 히어로 근데 인시 전까지 수호석 찾아서 돌아와 왜 하필 이 시대냐고 오랜만이야 여우 너 뭐하는 년이야 나 예쁜데 싸운 줄 알았는 년 그럼 이때 나는 뭐했냐고 아음아 왜 환생을 못하는 거야 이 시대 사람들은 왜 나만 보면 죽일듯이 달려드는 거야 조선 요괴를 뿌리 뽑고 씨를 말려야 한다 혼란의 시대 지나간 학연도 인연도 다시 시작된다 이어서 구KS